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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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신나셨죠? 오늘은 또 왜 술을 그렇게 마시는 거죠? 비가 안 오면 날이 너무 좋아서 땡기고 비가 오면 날이 추적추적해서 땡기고 아 아 아 이 노래 몰라요? 몰라요 몰라? 아 안 봐 안 봐 오빠 어디 가요 오빠 이리 왔은 날까지 놀아봐요 오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자꾸 찍으시죠? 이거 또 언젠간 어 언니가 어 나 복수하려고 올릴거지? 복수하기에는 너무 약하지? 너는 이상한 짓을 안해 아 야 오늘 영상 10개 찍고자 나 너 텐션 잃을 때 찍어야 돼 아 아 아 나 옛날에 드러머가 하고 싶었어 진짜로? 응 근데 왜 접었어요? 안 배웠거든 아 아 근데 이 술 먹을 때 진짜 기분이 너무 좋게 취해 그래서 feel good인가 봐 feel good feel good feel good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직도 유튜브 말 못했다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쌀 이런 걸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어 나랑 똑같아 나랑 같은 마음이야 우리 어떡하지 우리 안 유명해서 우리 유명해지면 안 돼 덜 유명해 약간 애매하게 애매하게 네 어린 시절 우연이 보낼 수는 없잖아 다시 돌아가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근데 진짜 치과에서 내 돈 주고 제 돈 주고 교정 말고 치과에서 제발 돈 드릴 테니까 교정해 주세요 할 때까지 존보해야지 오 아 일단 두 가지가 왔는데요 오 이거 우리 먹방은 됐다 미니화로 헉 돈까스 그 규카츠 하지만 규카츠는 집에서 만들어먹을 수 없지 맛있겠다 투베르빈요 진세경이 되게 귀해서 산 거거든요 깡 이거 생각보다 무겁지? 언니 그거 들고 웨이트하면 되겠다 무지성 거인이 걷는 거 같아 언니 SF머hal처럼해봐 우핫 내가 해볼래 왜 왜? 너 일부러 넘어지려고 해봐 일부러? 어? 아 힘들어 내 발목에서 뚝컷 소리